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직주근접의 요충지 지금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치는 8, 9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또한 면적은 15평형, 대지평수까지 6평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총 6층 중에 3층입니다. 또한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8년 9월 중공이 완료되었으면서 매매가는 3억 4,800만원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실제로 지금 최근에 조금 뜨거운 위치인데요.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이 되는 이런 석촌역에서 도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매물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대에 보시면 석촌호수가 있고요. 롯데월드 그리고 월드컵대교가 월드컵대교는 저쪽 그러니까 영등포 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일대에서 조금 더 호재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송파 헬리오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일대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라는 일자리와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동네고 잠실이라는 것은 잠실만의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8, 9호선이 일어나는 더블역세권에서 급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은 신축답게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은 빌트인 부엌에서 내 외부 이중단열 및 이중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에어컨들은 참 어차피 보면 당연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들이 되는데 실제로 냉방과 온열에 이런 열을 보호하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단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매가는 3억 4천 8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시에는 임대가가 2억 9천만 원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5천 8백만 원으로서 5천만 원대의 송파구, 송파동, 잠실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하나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8, 9호선 더블역세권 석천역에 있는 급행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석천호수라든지 석천역이 2,3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이고 실제로 이 근처는 신축 다세대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축도 많이 안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송파 헬리오시티 개발의 수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사전점검이 끝났습니다. 사전점검이 끝났는데 이 개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가 일어나는 곳 주변에서 같이 집값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주변에 있는 주거요건까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집값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매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